김 회장, 몸으로 때우라고 하면 난 또 때우지. 어? 어떻게 때워줄까? 이명이 좀 어떻게 했을까? 아, 이명이 진짜! 래스장, 이번 주에 받아야 할 돈이 얼마나 돼? 정육점에서 이게 지금 121만 3450원 김 사장한테 227만 2750원 채 씨한테 59만 4650원 그럼 이러면 계산이 잠깐만 얼마지? 486만 6780원 뭐 주선하는 거 같은데? 주선? 그게 뭐예요? 아니다. 얘들 어디 갔어? 채무자 사보러 갔죠. 오늘 채무자 완전 위험한 남자라고 위험한 남자라고 막 뭐? 덜덜 떨면서 가던데? 위험하다고? 아우 이거 왜 이래요 도대체! 아우 정말! 젊은이 죽겠어! 아 골프장까지 쫓아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! 아우! 아 갚는다고 했잖아! 아우 정말! 갚으면 될 거 아니야! 왜 골프장까지 이 덩치들을 그냥 보내고 그래! 사람이 왜 그래 남자가! 내가 안 갚는다고 했어? 갚는다고 그랬어? 아우 너무 싫어! 아우 정말 짜증 이빨이야 그만! 야 너네 일단 앉아 앉아! 예예예 야 건물 팔리면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! 이 덩치들아! 아니 그니까 아니요 이렇게 협증을 내시면 안 되고요 저기 사장님 자리를 아우 정말 내가 이것들을 확 그냥! 여봐요! 정태씨! 왜? 제가 갚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? 저기 여기 정태씨 없고 우리 양기 회장님! 양기라고? 그래 난 응기가 세다 왜! 저 이쁘면 다야? 어머 이쁘져 가는 거 봐! 어머 재수 없다 쟤! 야 너네들은 오늘 왜 이러는 거야? 아우라가 무섭어 아우라? 딱 봐 세 보입니다 지금 나인홀 돌고 왔어요! 나인홀을 지금 사람들이 못 돌고 있잖아! 나인홀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촤악 하고 이렇게 촤악 해야 되는데 잘 맞고 있었는데! 구멍에다 딱 넣는 거 그거 얼마나 쉬운 운동이야! 내가 다 구멍에다 딱 딱 넣고 있다가 얘네들이 그냥 골프장까지 쫓아와가지고 보여줘? 난 담아네 난 담아네 왜 그러지? 갑자기 아파요? 자리를 왜 받고 있는데 얼른 쟤 자리를 왜 받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채무잡 브리핑 좀 해봐 채무잡 홍석천 남자친구 선물 산다고 1년 전에 100만원 빌려갔는데요 못 갚아서 지금 천만원이 됐어 아니 그 새끼랑 헤어졌어 두 달 전에 어떻게 할 거야! 줬는데 그 새끼가 먹고 쳤는데 여자친구를 사주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 전 그동안 많이 사줬어요 아 그래? 제일 비싸분 어떤 거 사줘봤어요? 저요? 네 집까지 사줘봤네요 네 아 진짜로요? 네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몇 평짜리 집을 사줘봤어요? 전세 기구 오피스텔 대박이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집 없는 애들이 다 나한테 연락 오잖아 헤어지면 집은 반납해요 너무 짜쳐 뭘 그걸 반납 받아 진짜? 집 없잖아 너네 집 없잖아 네 저는 집이 없어서 건달입니다 너도 집 없니? 나도 가린다 얘 예 죄송합니다 얼마나 까다로운데 너 있잖아 나는 언니가 딱 너 스타일 좋아해 아 진짜? 그 언니도 취미가 집 한 채 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 싸늘하다 형인 거 알지? 어 내가 언니라고 하는 건 형을 얘기하는 거야 딱 너 스타일 좋아해 그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형 나이가 86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직 경쟁해 아무리 당신이 우리나라 탑 게이라고 하더라도 갚을 건 갚으셔야지 아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으면 되지 뭐 잘하는 것도 있으면 정말 김회장 네 몸으로 떼우라고 하면 낚을 떼우지 나왔구나 어떻게 떼어줄까 어떻게 떼어줘 어? 어떻게 떼어줄까 어떻게 떼어줄까 이 형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김회장 김회장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? 외로워? 어떻게 떼어줘 아니 이게 아니라 몸으로 거의 다 못하겠습니까? 거의 다 못하겠습니까? 야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부활하고 데리고 이 조직원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조직이 안 되는 거야 야 그래도 셋 중에 최규형군 김회장 밖에 없다 김회장이 내 스타일이지 뭐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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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 아 요즘에 그 운동을 좀 하신다 그러는데 네 운동 좀 하죠 바프도 찍으시고 바프가 뭐예요? 바디 프로필 아 제가 작년 겨울부터 쫙 3개월에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바프를 찍었잖아 해외에서 댓글이 오더라고 한번 만나보자 아 아 아 뉴욕에 계신 유태인 할아버지가 아 유어마이스타일 이래가지고 유어마이스타일 우리한테 뭐 홈투를 얘네들이 좀 이 덩어리 들어줘 그냥 살 좀 빼야 되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좋은 운동이 있어요 우리 김회장도 나이가 꽤 됐지 오시고 하나 아오 그럴 때 하체가 제일 중요해 이리 와봐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원 투 쓰리 이렇게 자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아봐 잡고 잘 잡네 잡고 자 허리를 어떤 상태에서 엉덩이를 빼고 빼고 내려 여기에 힘을 느껴야지 그렇지 느껴 그렇지 느껴 느껴 하나 자 좋아 좋아 조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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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여 올릴 때 탁 조여 여기를 착 착 조여야지 착 착 조여야지 그렇지 자 한 번 더 여기서 여기서 확 올려 확 올려 누가 50이라고 믿어 해봐 저는 20대랑 하체가 탄탄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 20대야? 네 저 21입니다 요즘 엠지세대 왜 이렇게 네 22년생 엠지가 아니라 엠지세대 엠지세대지 엠지세대 자 해봐 하나 쩡띵쩡띵쩡 너 그냥 나가 자 이거 한 번 이렇게 해서 땡기게 하는 거야 자 땡기지 잡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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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면 땡기세요 눈을 마주 보면서 땡기는 거지 잘 땡겼다 잘 땡겼어요? 잘 땡겼네요 잘 땡겼어요 잘 땡겼어요 잘 땡겼어요 우리 퇴근할까? 어우 덥다 알겠어요 여기서 사이가 좋게 하는 확 풀리는 거지 네 이런 적 있었어? 어떤 거야? 솔직히 나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 아 정말? 눈 좀 떠볼래 새로운 세계?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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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홑 왓 socioe 왓 왓 이잌 왓 왓 왓 cultural 이런 분들은 떡대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허리를 이렇게 그렇지 나를 업어요 업어요 자! 업어요 자 앉아서 일어났다 5번에 실시 하나 마지막! 할 수 있어! 할 수 있다! 20대 20대 매니저 5만원만 갖다줘 너 진짜 내가 5만원 주고 싶다 정말요? 형한테 와! 잘 생각하라고! 1, 2, 3 여기 이게 와우 렛츠 고 투 뉴욕, 오케이? 투게더, 우와, 우와 요 근육 봐, 여기 여기 야, 대박이다, 여기 어머, 그냥 운동한 게 아니네 이분이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야 대단하십니다 형님 완벽해, 완벽해 퍼펙트야 도둑! 좋아요! 화이팅 가자 새로 자, 아우 훈훈해 아우 정말, 잡아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어?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새로운 요 에어 之後 에어 셀